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한 이후 아테네 내부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여론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안도감에 기반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가 머지않아 다시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기 때문에 아테네 내부에서는 서로 권력을 잡으려는 내부 세력 간의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도편 추방제까지 통원된 여러 갈등 끝에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후에 페르시아와의 회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될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한 가지 정책을 관철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기원전 483년 라오리온이라는 지역에서 큰 규모의 은광산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산 덕분에 아테네 정부에는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때 아테네의 많은 이들은 이 은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계산에 따르면 아테네 시민 한 명당 10 드라크마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나눈 은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이 돈을 군선을 건조하는 데 쓰자고 주장했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이후에 아테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자 테미스토클레스의 이 결정은 엄청난 성견 지명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테미스토클레스가 기원전 483년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그가 주로 염두에 둔 것은 페르시아와의 전투가 아니었고 그보다는 오히려 아테네가 당시 그리스 내부에 아이기나와 치르고 있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테미스토클레스의 전술적 능력과는 별개로 운 역시 역사의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친 셈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다리우스 1세가 사망하고 뒤이어 크세르크세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즉위 후 이집트 지역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스를 새로 공격하기 위해 4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 1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즉흥적인 요소도 피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4년이나 걸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는 과정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은 헬레스폰트 해업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하는 행위였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다리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지역의 기술자들을 대거 동원하고 300척이 넘는 배를 이어붙인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다리에는 이후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첫 번째는 크세르크세스가 아시아를 건너 유럽에 도달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 크세르크세스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두 번째 측면을 강조하면서 페르시아의 패배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본격적인 침략을 맞아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은 한군데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때 현재 그리스 지역 뿐만 아니라 현재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의 그리스인 정착지들까지 모였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그리스 즉 헬라스가 이 광범위한 지역을 모두 포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모인 도시국가들은 그동안 있었던 내부의 갈등을 모두 제쳐두고 하나로 단결해 페르시아와 항전할 것을 결의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 도시국가들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맞붙은 첫 주요 전투는 우리에게 영화 300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테르모필레 전투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1세가 300명의 군대로 좁은 길을 지키다가 내부의 배신자가 크세르크세스에게 우회로를 알려 사흘만에 전사하면서 패배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스파르타인들의 명예, 충성, 의무에 대한 이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레오니다스가 어째서 인근의 다른 그리스 군대와 함께 철수하지 않고 자신의 300명과 죽을 때까지 버텼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였는지와는 별개로 철수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고대 사학자는 이 전투가 어쨌든 그리스 측에게 한가지 이점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이점은 바로 그리스의 무능력한 지도자 중 한 명을 제거한 것이었다고 이를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전투 상황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레오니다스의 정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테르모필레에서 승리한 페르시아 군은 곧 아테네까지 신격했습니다. 이때 아테네인들은 도시를 비우고 살라미스에서의 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테르모필레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아테네인들이 도시를 소개하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즉 아테네인들은 테르모필레에서의 패배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비워진 아테네를 큰 어려움 없이 점령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그리스 해군에게 이는 예정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는 큰 동요가 일었다고 전해집니다. 몇몇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은 애초에 전략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철수하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살라미스를 일단 포기하고 후의를 도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저지한 것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철수하게 되면 그리스 연합군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며 연합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의 도시가 점령된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의혹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신의 결정을 관절시킨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을 남긴 헤로도토스 또한 자신이 서로 모순되는 너무나 많은 진술들을 들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심지어 이후의 기후 변화로 인해 당시의 해안선이 어땠는지에 관해서도 정확한 재연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투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 저녁에 페르시아 함선 대부분이 침몰하고 많은 페르시아 군이 익사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승리를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찬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의 승리를 넘어 전쟁 자체를 찬양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고 전쟁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 라는 그의 말은 슬프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 전투는 이후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에서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로 남아 유럽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경우 단순한 패배로 남을 수 있었던 전투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일명 시모니데스의 비석으로 알려진 비석 덕분이었습니다. 나그네요. 스파르타에 가거든 그곳 사람들에게 말해다오 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라는 말을 담은 이 비석은 헤로도토스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읽어보았고 이후 유럽사에서 지속적으로 의무 수행과 충성의 상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문학적인 문구는 로마시대 때 키케로가 직접 라틴어로 번역했고 나중에는 독일의 작가 실러가 독일어로 번역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의미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원본에는 나그네 대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키케로가 나그네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단어의 번역이었는데 애초에 그리스어에서는 말해진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키케로가 이것을 국가의 법으로 바꿔 그 의미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보다 강조했습니다. 이 전투는 르네상스 이후 지속적으로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 대상이 되었는데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를 기억하는 데 있어 시모니데스의 비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투 이후 만들어진 비석이 다비드의 그림상에서는 시간 순서에 안 맞게 이미 표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레오니다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느 때는 입헌 군주제의 상징으로 또 다른 때에는 공화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민의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레오니다스는 19세기에는 민주적 개혁의 상징으로 신라의 번역 이후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애국정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943년 소련을 침략한 스탈링그라드의 독일군 내부에서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 레오니다스가 소환된 것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역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나치의 권력장악 10주년을 맞아 괴링은 한 연설에서 독일에 오거든 법이, 즉 우리 민족의 안보를 위한 법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스탈링그라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달라 라고 말하며 역사의 자의적 해석이 독자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헤르도토스가 역사를 쓰며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기록을 남긴 애초의 의도 즉 평화로운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묻고 전쟁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 라는 교훈은 그 앞에서 무기력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